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제가 요새 가게 빼는 사람도 많고 업종을 바꾸는 사람도 많고 그렇잖아요. 그런데 임대가 너무 많은 데다가 주인들이나 사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게 바꾸가 없어요. 이게 조절이 안 돼요. 감정들이 조절이 다. 그러니까 되게 이기적인 세상이 됐고 그리고 약자들은 굉장히 더 약해지고 강자들은 더 강해지는 그런 시국이 되었더라고요. 지금 보니까.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내 아픈 자손이겠지만 그저께 제가 어디 갈 일이 있어가지고 아버님 같은 연세분을 뵀는데 옛날에는 뭐 계도 꽃게도 담아가지고 된장 한 숟가락만 풀어도 그게 맛있는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마음은 급하고 몸은 안 따라주고 계속 그래서 너무 답답하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런데 결국에는 자기 당신 자신은 못 돌보고 계속 내리사랑이라고 자손들이 막 잘되지를 못하고 스스로는 한다고 하더라도 자꾸 무거운 짐을 계속 부모님 세대에는 지어야 되고 또 자손들은 자손들대로 비빌 데가 없으니까 그 원망을 부모한테 하는 거거든요. 제가요? 아니요. 아니요. 요새 사람들이요. 아, 일반적인. 네. 네.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해줄게 마땅치도 크게 아는데 그 시국도 그런데 겸사겸사 이게 막 엎친데 덧칭력으로 막 이제 이렇기 때문에 지금 아버님도 답답하시고 이제 이런 건데 요새 아버지들 다 그렇더라고. 다 아버지 같은 얘기. 글쎄요. 그... 쉽게 말하면 제가 집 한 채가 없어요. 네. 그러게. 가진 거 하나 없어요. 지금 하는 거 하나 먹고 살기는 사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. 그럼요. 당장 천만 원이 필요하다. 그렇죠. 내 수중에 그게 옮는 거예요. 벌어서 그냥 한 달 먹고 살기 바쁜 거에요. 그렇다 보니까 이게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생각하면은 답답하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있으면 차라리 괜찮고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넓기 전에 뭐라도 조금이라도 다른 거를 혹시 바꾸면은 좀 벌이라도 좀 괜찮겠나 싶어서 아니에요. 지금 상황이 나아질 상황은 아니거든요. 제가요? 네. 바꿔야죠? 네. 근데 그거는 아버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. 그죠? 근데 직종을 바꾸고 업종을 바꾸고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이미 너무 많은 손실도 받는 데다가 지금 이제 이제부터 시작인 건데 인생이라는 거 자체가 이미 비빌 때도 없고 비빌 언덕도 없고 나눠가질 재산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모님 전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아찔한 부모들이 자꾸 이제 사장님이 힘들고 이러니까 만지기는 만져도 근데 건강은 좀 조심하셔야겠어요. 제가요? 아버지. 그리고 굉장히 현재로는 건강에는 크게 혈압약 먹는 것밖에 없거든요. 혈압약이요? 혈압약은 제가 많이 높은 게 아니고 그 의사가 어차피 먹을 거 미리 좀 약하게 해서 먹어라 해서 먹는 거예요. 그 말고는 특별하게 신경 막 너무 이렇게 쓰시고 아버님이 되는 대로 사시는 거 아니잖아요. 그죠? 열심히 노력하고 결과는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밖에 안 돼요. 근데 결과는 옆에서 보고 당신 자신이 봤을 때는 꼭 생각 없이 사는 것 같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 같고 막 이렇거든? 그러면서 그게 스트레스로 내려앉으면 아버지 나도 혈압이 있거든요. 근데 이게 갑자기 확 뻗치면 손발이 저리거나 막 그럴 수 있어요. 이게 신경이 계속 누적되면서 아빠가, 아버지가 건강을 좀 해칠 수 있어요. 그렇게 되면 더 안 좋잖아요. 그죠? 근데 올해 개밀년이시고 정월달 생이시기 때문에 조금 건강을 조금 조심하세요. 병원 갈 일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놀래지는 마시고 그러니까 뭐 되는 대로 산다. 내 현실을 비관하기보다 아버지 근데 덧없이 살았신 거 아니거든. 그래도 전에는 어, 총기 있었고 어, 호탕 했었고 어깨에 힘도 있고 막 이러셨는데 이게 금전의 성불이 이제 계속 없어지고 자절하고 이러시면서 마음도 굉장히 좀 약해지신 것 같아.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다 훌륭하고 멋지지. 지금은 저기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어 보여요. 근데 또 좀 모을 수 있는 것도 없고 네, 아직까지 아직까지 아니면 언제 되겠냐 그게 올해는 지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당장 올해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사실은 소파 있잖아요. 천가리 하는 거 그런 거 같이 하고 있거든요. 네. 그거 말고 또 제 매제가 소암을 운송하는 거 그거 하더라고 그게 벌이가 꽤 괜찮더라고 네, 네, 네. 그래서 저도 혹시 그쪽으로 한번 해볼까 싶어서 하지마요. 네. 그래요? 신경이랑 연결되어 있어요. 올해 수전이 건강으로 인해가지고 그럴 수전이기 때문에 올해 내년 좀 보시고 계시다가 아직 돌아가실려도 아직 많거든요. 오래 사실 거거든요. 아버님. 그랬으니까 명절도 길어요. 그래 놨으니까 건강관리 하시면서 후위를 좀 도모하시고 63이 되면 당분간 하지마라 이 말이에요. 63 정도가 되면 우리 기주님이 59, 60수가 되고 나면 조금 편하다고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기주님도 편하고 아버님도 편하려면 올해 내년은 피해가지고 건강관리도 좀 하고 좀 조장찼다가 그래가지고 아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. 그때 되면 길이 열려요. 제거를 해가지고 도망간 놈이 중국에서 찾았는데 그 사람이 국내로 들어올까 말까 뭐 그런 그게 있다는데 그건 혹시 가능성이 있는가 저한테 도의적인 책임으로 뭐 그런 거 전혀 없어요. 물론 기대도 안 하는데 쟤는 누가 그런 말을 해가지고 손자가 계속 나는 숩니다. 그랬으니까 있는 거를 뭐 크게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비관하지 마시고 올해 내년을 두고 보시고 비관하는 건 아닌데 두고 보시고 그리고 내년 이제 이제 후내년 돼가지고 한 내년까지만 좀 잘 버티셔가지고 그 후년에 하시는 게 좋겠어요. 모든 움직이면 계속 손해거든요. 지금은 하는 거 그대로 하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서 건강관리도 좀 하시고 건강이 그렇게 안 좋은가 자꾸 건강 갑자기 놀랄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아 저요? 건강으로 그러니까 막 신경이 뻗치거나 이제 이러면 더군다나 또 혈압약도 드시고 계시다 하니까 그러니까 미리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이니까 겁먹은 거는 아니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셔가지고 계시다가 또 2년이 되면 전화하시네요. 성균이 제가 막 급하고 그렇진 않거든요. 차분한 편인데 건강에 좀 조심해라. 이거하고는 사실상 건강하고 뇌의 신경하고는 사실 좀 이게 갭이 있잖아요. 차이가 있잖아요. 반응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놀랄라 그러거든. 애비야 놀랄 일이 있겠다 이러거든. 건강 말고는 사실 놀랄 일 없죠. 그러니까 아버지 좋은 거 좀 드시고 편안하게 하시면서 올해 내년 좀 계시다가 그때 돼가지고 다시 한번 저한테 전화 주시던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애는 어때요? 애들은 무예 무덕합니다. 그죠? 무예 무덕해요. 무예 무덕하다는 게 뭐예요? 별 탈 없다고요. 별 탈 없으니까 앞서거니 뒤서거니 알아서 자기네들 길 갈 거고 괜찮아요. 애들은요? 네. 그랬으니까 그 점집에 가지 마시고요. 아니면 필요하시면 저한테 한 번씩 전화를 주세요.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갖는 거는 옛날에 따라가지고 이거 보고 한번 우리 갖고 이거 보고 그러니까 딸이다 생각하시고 뭐 이제 뭐 큰 딸이다 생각하시고 혹시 뭐 이거는 이렇게 되면 뭐 어떨까요? 이럴까요? 하는 그런 전복에도 뭐 하고 좀 궁금하긴 한데 뭐 이런 거 있잖아. 그러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. 집사람은 같이는 안 사는데 따로 떨어져 살면서 왔다 갔다 왕래하고 하거든요. 집사람 지금 하는 거는 뭐 어때요? 다 괜찮아요. 아버님만 잘하시면 돼요. 죄송한 얘기지만 송구스럽지만 네. 그리고 저하고 같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제가 요즘 조금 의심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. 그건 어떤가요? 몇 살이에요? 그것도 저하고 동갑입니다. 아니요. 아무 그런 거 없어요? 네. 별일 없어요. 옛날에 조금 그런 거 저한테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금전적으로 조금 이렇게 했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도 보면 조금 한번 그러면 그렇잖아요. 믿고 해도 되겠네. 금전관리 잘하세요. 그리고 저한테 한 번씩 전화 주세요.